내공은 흰 공입니다. 노란 공 뒤돌리기 대회전이 무난할 것 같은데 여기 맞고 단쿠션 맞고 서서 올라와서 득점이 되는 리버스 엔드의 형태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정도 보내면 40 맞고 40 맞고 이쯤에서 여기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랬을 때 세게 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도록 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. 선수는 길게 내밀어서 쳤습니다. 길게 내미는 것이 내 공이 끝까지 굴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배치는 며칠 전에 PBA 챔피언이 된 초클루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배치입니다. 초클루 선수가 득점한 궤적입니다. 제 예상의 두께는 1분의 4, 당점은 9시 10분 정도, 회전은 2.5팁. 스트로크를 길게 치면 세게 치지 않아도 충분한 힘을 만들어서 공을 끝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. 초클루 선수가 득점한 방식대로 한번 쳐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. 회전은 2.5팁. 두께는 4분의 1 정도. 이 배치는 당구박사의 프로샷 PBA 챔피언 포인트 37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당구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정확한 배치도를 가지고 최정상급 선수가 친 대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